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내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재해대응 그리고 지진 피해 지원 대책, 저출생 대책이 주된 안건입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표한 저출생부 신설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합니다.